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외출 준비를 하려고 옷도 잘 입고 머리도 아직 벌마른 상태이긴 한데 좀 어느정도 말렸긴 했어요. 근데 화장을 잘 먹으려다 보니까 아침에 드라이기 하면서 팩을 한다고 올려놓고 화장을 하면 좀 더 화장이 더 착착 잘 먹고 하루 종일 수분기를 머금은 듯한 피부를 할 수 있더라고요. 짜잔! 이 3종 세트가 제가 매일매일 피부 상태를 체크하면서 팩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.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되게 건조하고 영양기가 없어서 좀 늘어진다. 저같은 경우에는 밤새고 난 다음날이던가 과음을 해서 피부가 수분을 끊겼다던가 그럴 때 이 아이를 얹곤 해요.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간절기에 여름철에 피부가 수분태가 없어서 좀 푸석푸석하다고 느껴질 때는 얘를 얹어놓고 하기도 해요. 마지막으로 얘는 여름철에 휴가를 다녀오거나 피곤해서 밥을 잘 못 먹어서 안색이 어두워진 날 같은 경우에는 얘를 올려놓곤 하는데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각각 팩이 이렇게 5개씩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한번 재려놓으면 이 3종 세트로 당분간에 1팩이라고 하잖아요. 하루에 하나씩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가까이서 보시면 이게 올록볼록 엠보싱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밀착해서 영양을 줄여요. 그럼 짜임이요. 이렇게 한 상태에서 머리를 훅 말려주세요. 시간이 돼서 이렇게 해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화장을 해주고 화장하기 전에 충분히 흡수가 될수록 이렇게 해주고 아침부터 벌써 촉촉하고 상쾌한 하루로 시작할 수 있어요. 잊지 마세요. 하루에 하나씩. 현실 Almighty. 추ände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저 wastewater citizens? φ